5시 15분 아 이제 출발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친구들 친구들 한라산 한라산 삼신 할머니 설문대 할머니 구경 만나는 날입니다 오 그래도 바로 일어났어 오 좋아 정신역 아 이제 움직이자 스틱 탈 아 스틱? 스틱 아빠 저기 챙겼어 아니 세 개 챙겨 왜? 나 내려갈 때 쓸래 너 여기 치익 할 거잖아 너 해 아빠 하나만 있구나 장비 다 챙겼어? 어 이불도 잘 챙기고 좋았어 새벽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?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거야 이거 트럭이잖아 일하러 가는 거야 딱 붙어 이쪽으로 안녕 트럭이잖아 지사행위가 급지되어 있습니다 전팔실이 보혈의 상태를 받고 갔다오니 찬박이 분들께서는 이정도 특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응 지금 신원으로 오시는 도로 주변에 많이 뭐 QR코드를 받아야 되나 예약을 했는데 네 QR코드가 따로 있나요? 네 그거죠 문자로 갔습니다 문자로요? 네 제가 자 흰색 세단 일단 그러면 여기 가서 말할까요? 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네 아기들 올라가다 더 이상 못 올라가면 내려요 네네 더 이상 올라가다 피 납니다 정차하신 차량들 들어오시는 입구에 정차하신 차량들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갈게요 네 네 통과하세요 나도 가져와요? 네네 네 성파락 주차장 만차입니다 성파락 주차장 만차입니다 성파락 주차장 좋아좋아 아 이제 등산 시작했군 한라산 이제 아무나 못 가는 산이 됐네 그것만 입어 갈아채 어 아이징 괜찮지? 전액보다 좋지? 어? 오 좋아 다리가 힘들어 어디가 힘들어? 어? 다리 다리랑 다리랑 끈에 앉아 끈에 내가 스티커를 꺼내줘 여기는 상대방 짱 해가 강렬할거같애 구름이 한점 없어 오늘도 붕괴 다리가 다리가 depths 다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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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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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좋았어. 지는 어때? 몸 상태 어때? 몸 상태 어때? 괜찮아? 괜찮아? 응. 딱 안 오네. 오케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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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물을 너무 해야 되나? 콧씨라 주니까 물을 아빠가 너무 해야 되나? 진희도 잘하고. 흘리지 말고 흘리지 말고. 그냥 수영 마셔. 오케이. 레츠고. 가자 친구들. 조심조심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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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가고 싶어 한글만에 인진이 또다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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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